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녹화방송입니다. 제가 지금 집에서 카레와 고추참치 이렇게 말아가지고 제가 묵을 볼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드세요. 제가 이렇게 먹어보는 건 처음에 그러네. 카레만 넣고 막 밥먹고 했는데 근데 또 또 뺄마시... 뺄마시네.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다 한 그릇 저 따벼롤 거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맛있다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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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먼저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. 덕분에 중박 할께요